Q. 등장 난간은 안 올렸어 나중에 하려다가 바빠서 못했어 그게 말이 되니 안전이 우선이지 환자들 낯상하면 인질감당 어떡해 바쁘다는 핑계로 더 미루지 마 환자 안전 그냥 올려 사이드레일 확인했다는 말 그만해 좀 제발 울리는 걸 왜 몰라 왜 왜 자꾸 내려달래 이젠 그 입 좀 샤이 샤나나나 샤이 저쪽 저쪽 너의 샤이 샤나나나 샤이 저쪽 저쪽 너의 확인한다 했는데 오 원치 않은데 어제 보고 또 못 앉아라 얼굴 보고 확인했어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확인하면 할수록 더 안전해 이중 확인 제발 좀 해 이중 확인 하고 있다는 말 그만해 좀 제발 살지도 없는데 뭘 뭘 확인했다고 하냐 이젠 그 입 좀 샤이 샤나나나 샤이 저쪽 저쪽 너의 샤이 샤나나나 샤이 저쪽 너의 잘 teams jadi 잊지 않갖다 알겠는데 coral 싹 여기